다시한번 가보자 사과몽님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사과몽인가? 어? 분홍? 이분이 아닌데? 어 기역산자구 사과몽이구만 어 반갑습니다 기역산자구 사과몽님 내가 정확히 님의 이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감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 사과몽님이 아니고 기역산자구 사과몽이구만 코그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롱님 감사합니다 상롱님 감사합니다 간다 간다 고고고 내가 왔다 뽀삐형 뽀삐형님 어디가십니까 어 빠삐형님 제가 왔습니다 어 요무의 유랑검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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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바드셈 바드셈 느려져랑 바드셈 룰루님 여기 쓰셈 아 죽어라 아아 아냐 아 아 acre에에에에에에에이 제발 으허엉 으아을 enda 으악! 으악! 무서워가지고 딜을 잘 못놨어 아아! 조금만 무서움을 더 타는 성격이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런 것도! 어 매력중의 하나지! 무서움을 많이 타는 것 잘했어! 그래도 뽀삐랑 리신이랑 내가 둘다 잡았다 12킬 6대스 2어씨 너희들은! 어? 죽지마! 킬도 하지마! 내가 다 죽고 다 킬 먹을게 어... 너희들은 킬도 하지 말고 죽지마라 알았지? 내가 다 죽고 킬 다 먹을게 알겠지? 아아아아아아! 아! 정액 방출봉님께서 별풍선 101개를 아아 정액도 방출하시고 별풍선도 쏘시고 이득을 두번이나 보졌네 감사합니다! 방출봉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BF대검 좋았다 가자 낫서스... 낫서스 꼬추님 중계방향에서 초콜릿 오개섬을 감사합니다 어어... 낫서스 꼬추에 대해서 또 내가 관심은 처음 가져보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방출봉님 감사합니다 으으앗! 빠생! 아아! 정확히 작은거 두개만 먹은거 보셨죠? 이런 컨트롤이 있어야 제이스가 가능한겁니다 나 자신을 제이스라고 생각하고 컨트롤하시면 정확하게 제이스의 거리계산이나 뭐 딜계산 완벽하게 할 수가 있죠 이런식으로 말이죠 여기에 와딩에 일단 신드라가 숨어있을 수도 있어 disgusting 옥케이! 아빠피 아멘! 아... 아빠피님? 어디그렇게 sorted? xxx4 뚜루루루 IRG Beef Jaime size irony 알려드라 알려드라 잘ensive мне 넌, 난 너만 보영님 감사합니다 아, 냄새님 고맙습니다 바론 먹자 바론 그래 이거 언제 나오냐? 644 금방 나오겠구만 좋아 이걸 원딜 딱 치다가 변신 이걸 딱 치다가 원딜 딱딱 딱딱 치다가 변신 딱딱딱 원딜 딱딱딱 큰 딜 딱딱딱 원딜 딱딱딱 나이스 아아 해물파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세다 제이스 진짜 이렇게 쓰면 제이스를 막을 수가 없어 봐봐 이거 한방이야 보셨습니까? 이거 한방입니다 엄청 잘하죠? 오우! 우와! 날아가는 속도 봤어? 날아가는 속도 봤어? 아, 씨 미드라이너 하지 말고 야구나 할걸 아, 씨 그럼 돈 많이 벌었을텐데 아, 제이스 불쌍한 녀석 널 내가 보살펴주마 좋아 세 개 한 번에 먹자 핫! 아아! 나이스 파워 스트롱 베리맨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어어어 가 개피 3대1도 가능 4대1도 가능 요깃지 어디갔지 나? 오케 오케 개피없니 개피? 오케 오, 당하고 있다 브라운 어쩔 수 없어 버려 야 이리 오지마! 아아! 절로가! 왜 일로와! 나도 들키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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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호! 뚜루루루루 루 뚜루루루루 호! 뚜루루루루 아, 제발 아, 하늘이시오 하늘이시오 아, 정말! 예, 죽게가 예, 나 이놈아 으아! 으아! 아아! 제발! 아아! 세상에! 민서한테! 짱귀요미 민서한테! 아아! 짱귀요미 민서한테 죽었다 피바라기 기본공격 좋아 피바라기 하나 아까워 아까워 개 던짐 이러다 지는거 아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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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제발 하늘이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번판도 지면 저 안되요 조금만 더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생 보겸123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하늘이시오 저 지면 절대 안됩니다 하늘이시오 하늘이시오 전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만 따라가올 이유 그게 바로 접니다 갑니다 맵 가려요 맵 지금 가려져있어 무슨 교리야 오! 뭐야! 맵 누가 풀었어! 어어씨 진짜 여러분들 컴퓨터 잘하는건 이해하지만 디도스 공격은 조금 자제를 해주세요 제 컴퓨터에 많이 무리가 갑니다 이게 준시스템이라 여러분의 디도스 공격을 버티는거지 다른 컴퓨터였으면 벌써 어? 본체 폭발해가지고 본체 앞에 있는 내 하체가 다쳤다고 아냐 다치진 않아 내 하체 근육을 뚫지 못하지 파편들이 어 이래서 헬스하는 느낌이지 이거지 좋았다 갈까? 어 야 무라마나 나왔다 다 죽었다 이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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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 자식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왔어 일로 이거 왜 왔어 오케이 힐 아아 굿 아 이거 저거 이즈리얼 못 문게 좀 하안이다 이즈리얼을 물고 있었어야 되는데 잠깐 다시 풀고 좋아 죽어라아아아악 앗 야 야 야 야 도망가 나 스템 맞았어 야 야 조심조심 한별아 한별아 스킬 스킬 잘 활용하자 한별아 스킬 잘 활용하자 응 오케이 한번만 한번만 한번만은 한타 잘하면 돼 한별아 경각 무조건 이기지만 어 그래도 경각심은 가져야지 한별아 오케이 빠삐 잡고 어 빠삐를 빠삐 잡아라 그렇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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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하고 있어 한별아 한별아 한타 딱 타이밍 보고 딱 들어가가지고 이즈리얼 마무리하자 한별아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이거 밀다가 오케이 오케이 굿 굿 담별아 잘한다 굿굿 굿 굿샷 담별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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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서 그대로 이거 그대로 일로와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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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밑에 밑에 바로 밀어야돼 얘들아 빨리와 저 궁 있음 오케이 오케이 궁 있대 어 조심조심 궁 있다 그렇게 맞으면 안 돼요 안 돼 어 조심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어 어 너가 아무리 유치원생이더라도 용서 안 해요 알았어요 오케이 일부러 맞았다 와봐라 그렇지 굿샷 일부러 이니시에이팅 이거 잡고 나이스 이제 너희들이 너희들이 잡을 차례야 너희들이 활약할 타이밍이다 오케이 아쉽다 어쩔 수 없지 음 어쩔 수 없지 피바래기 하나 사고 땀 표시 세 개 네 네 개다 네 개다 네 개 네 개 오케이 굿 음 잘했다 아니 루시안 그냥 합류하셈 응 우리가 루시안에게 합류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 어때 현명하지 오케이 옥희 인정 네 아아 아 팀내 전반적인 어 분위기를 조율했다 아주 나이스야 가자 고고고고고고 요우무를 팔아요 요우무를 왜 팔아 어 요우무가 지금 시대의 사기 아이템인데 어 프로중에 프로중에 이 요우무를 안 가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 프로들만이 인정한다는 요우무의 가성비 난 진작에 요우무의 가성비를 알아봤지 으 으 으 싸울때는 무라마나 킵니다 어 싸울때 키는거고 안싸울땐 안켜요 싸울때만켜요 그리고 큐로 포킹할때 무라마나 키라는 사람들은 흐접이야 흐접 으음 아마 본인 목 뒤쪽 만져보시면 구멍이 있을거야 어 숨이 져지겠지 아가미야 어 심해인들이니까 하하하하 그게 왜그런줄 알아요? 포킹할때는 이건 오 오니트 스킬이 아니기때문에 안들어가 이 무라마나의 데미지가 안들어가 이즈리얼의 큐랑 틀리거든 간다 좋아좋아 용먹으러 왔다 용 같이 먹장 꼬꼬꼬꼬 오케이 무라마나 온 이 평타 스킬 밖에 안들어가 평타랑 오니트 스킬들이 있지 근데 이거 해머폼의 큐같은거 오니트인지 모르겠는데 어 이 이 뭐야 첫공폼의 큐는 아니야 오니트가 가자 무한의 대건 가야 마지막은 무한의 대건 가야지 마지막 아이템은 무한의 대건 바로 먹어볼까 될거 같기도 하다 우리 이거 와아 지존 순삭이네 어 우와 오 굿샷 오 지존 순삭이구만 다 AD니까 어 다들 AD니까 지존 순삭이야 잡았다 까꿍 루루루루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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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쿵 했죠요 신들아 머리쿵 했죠요 하하하하 어 다음 생에 만나요 이번 생엔 더이상 살아났는지 못할거에요 왜냐면 지금 턴에 끝나니까요 좋아 좋아 호텍을 파괴했습니다 호텍을 파괴했습니다 호텍을 파괴했습니다 적의 억제기가 곧 재생산됩니다 좋아 야 야 야 오케이 뒤로 툭 도마 Ma 요 굿 으모 도마 굿 굿굿굿굿 Quite priorit 요 무 왜 살나요 요무 신들아 לע오면 죽일라고 간다아! 요무 미사일 발사아아아! 미스터 하렛! 하하하하하! 안녕! 굿!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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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고고고!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나는 평타들링도 지금 엄청 세거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생 수고하셨습니다 아아아아! 이거! 화면으로 나가기가 15초에 잠깐의 시간이 남는데 승리 기다리도록 하죠 승리입니다 나이스한 승리죠 딜량은 뭐 암, 어어 축하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라이어 코리아가 나를 축하한다고 해주네 감사합니다 빠생 아, 딜량 3540으로 압도적인 딜량으로 1등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어, 팀워크를 돌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생 어, 팀워크를 돌리고 andon 간다 고요,고요,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